어바님 채널에 이 영상을 보다가 제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을 통해 제재를 검색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구글에서도, 네이버에서도, 다음에서도, 카톡에서도 음성인식으로 제재가 정확히 찍히도록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몇 분 정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호기심하면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왜 제가 제재를 찍히도록 만드는데 실패했을까요? 세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이덕하의 발음이 너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존 음성인식 인공지능들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음성학적으로 재와 재가 사실상 구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와 재는 구분이 꽤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시도를 해도 재와 재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덕하의 발음이 형편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존하는 음성인식 인공지능의 결함이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제재를 음성인식으로 찍히게 만드는 챌린지에 참여해 주십시오. 실패했다면 실패했다는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성공하신 분은 특히 유튜브, 구글, 네이버, 다음, 카톡에서 모두 성공하신 분은 인증을 해 주십시오. 성공한 화면과 목소리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아주 훌륭한 인증이 될 겁니다. 음성인식 전문가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